너 이 새끼… 시방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! 그, 그러니까…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잖아! 내 말이 말 같지 않아? 이 새끼를 그냥… 어, 오, 오지마! 너도 총 맞고 싶어! 그냥 가요! 뭐? 저걸 지금 그냥 놔두자고? 그럼 뭐 어쩔 건데요… 다가가다가 총이라도 한 대 맞으시게요? 거기 돼지! 우리 그냥 나갈 테니까 쏘지 마! 알았지?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… 빨리 꺼져버려! 빨리 준비 안 하고 뭘 꾸물거리고 있어요! 저런 안경제비 처음 보는 것도 아니고… 아참! 그래도 같이 있던 종 때문에 알려주는 건데 너 여기서 계속 살 거면 거기 뒷문 단속은 잘하는 게 좋을 거다! 밖에서 살짝만 힘줘도 열리니까 좀비들한테 뚫리기 딱 좋거든! 뭐? 뒷문? 그런 걸 왜 지금 해요? 미친 소끼가! 선을 넘어서 적당을 넘어야지! 구해줬 사람한테 총을 갈겨! 진짜 뒤졌어 이 새끼야! 잘못했어요! 한 번만 봐주세요! 이제 진짜 시간 없으니까 적당히 했으면 빨리 나오세요! 총소리 듣고 몰려오기 전에 빨랑 이동해야 된다니까요! 하… 너 진짜 운 좋은 줄 알아라잉? 어쩌다 한 번 더 내 눈에 띄면 그땐 진짜 죽여버릴 테니께… 왜… 왜… 왜 나만…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… 다들 잠깐 집합해봐. 이런 곳에 이렇게 멀쩡한 상태로 버려져 있다는 건 그래 위험에 빠져서 도망치다가 떨어뜨렸다기보단 아마 본인이 스스로 버린 거겠지 하지만 대체 왜? 갑자기 뭐 노망이라도 난 거 아니에요? 거기 너 뭐 짐작 가는 거 없어? 그게 저도 잘 모르겠지 말입니다 이, 이 소리는 설마 아니 권총 소리는 아니었어 적어도 그 영감님이 손 건 아닐 거야 그럼 누가 글쎄다 이 근처에 다른 팀이 있다는 말은 못 들었으니까 라이프를 들고 있을 만한 건 아마 너희 같이 살아남은 군인들이나 경찰 특공대 아니면 그나마 범죄 조직 정도이려나? 뭐가 됐든 우선 확인은 해야 해 어느 방향에서 들렸지?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가 왔던 길 쪽 소리 크기로 봤을 때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닌 것 같지만 만일을 위해 걸어서 이동한다 둘은 여기 남아서 차량에 호의를 부탁하지 네? 어... 저랑 이분 둘이서만요? 왜? 불만 있어? 아뇨아뇨 그런 건 아니고 헤헷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할 테니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차량 준비 부탁한다 개자식들… 두고 봐 반드시 갚아줄 테니까… 앗! 뭐, 뭐야?! 이럴 시야?! 어떡하지?! 지금 나가면 꼼짝없지… 버스 버스는 한 번도 몰아본 적 없긴 하지만 나라면 할 수 있다 운전을 아예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법보다 유원이 그 자식도 쉽게 몰고 다니는 걸 내가 못할 리가 없잖아 에? 나 김휘관 정도나 되는 남자가 이 정도로 쓰러질 거 같아? 니 덤벼봐라 세상아 아무리 나를 억가하려 해도 꿋꿋이 이겨내줄 테니까 반납! 저건… 누군진 몰라도 엄청 화려하게도 운전하셨네 아까 들린 총선과 관련 있을 것 같긴 한데 확인해봐야 알으나? 에이 안 되죠 차도 멀리 있어서 탄약 보충도 안 되는데 지금 들고 있는 총알만으로 저걸 어떻게 다 정리합니까? 그건 그렇지만 차를 여기까지 다시 끌고 오는 동안 저 안의 사람이 버틸 수 있을까? 굳이 구할 필요 있어요? 어차피 여긴 주요 수색지역도 아닌데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지 않나? 그래도 이미 봐버렸는데 어떻게 못 본 척하고 넘어가 그리고 자세히 봐 저 차 죄수 호송에 쓰이는 버스잖아 어쩌면… 뭐 그렇긴 한데… 지금 당장 저것들 다 뚫고 안쪽에 있는 사람까지 무사히 구출해 올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어요? 그건… 저… 응? 저쪽이라면… 갈만 하지 않겠습니까? 잠깐… 기절해 있었나… 뭐가 어떻게… 에잇? 에잇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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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아니잖아… 왜 또 나한테만 일어나는 건데…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다고… 아니… 패닉에 빠지지 마! 생각해… 9대 절하 김기관!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떠올리는 거야! 여기서 길 따라 쭉 가면 시내에서 생존자 수색하고 있는 놈들이 있을 거다… 그, 그래! 구조대! 구조대가 구하러 와줄 수도 있잖아! 제발 제발 제발… 그동안 쌓아온 덕이 있는데 그 정도 기적은 바랄 수 있는 거잖아! 아니… 구조대가 아니더라도 좋으니 누가 좀 도와달라고 제발… 어때? 할 수 있겠어? 예, 뭐… 그렇게 높진 않으니… 그럼 이쪽에서 업무하고 있을 테니 부탁하지 알겠습니다! 으악! 뭐, 뭐야! 사람? 구조대? 구조대예요? 잠깐! 잠깐만요! 지금 열게요! 어때? 안에 생존자는 멀쩡해? 그게… 아무도… 없습니다…